오케이 뭐 하나도 안하고 와가지고 음식에 에헴 아니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어 어 뭐 스피킹도 안하고 테스트도 안하고 뭐 테스트 끝나고 할게요 이 새끼 뭐 어? 몇 몇 대째 할까? 아니요 아니요 저 히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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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관련된 녀석들 쭉 얘기해주세요 히스랑 관련 있는 녀석들 히 히 히 히 히 히 히 오케이 이걸 뭐라 그럽니까? 뭐 이거 뭐 얘들 서로 구분해서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소유욕 응? 소유욕? 소유격 아 아 오케이 오케이 클라스가 소유다 아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는 어 아 소유격밖에 기억 안 나요 뭐 적격 얘는 주어격 주격 아하 누가다 할 때 항상 예 예 그래서 암만 길어봤자 하는 애들이 전부 다 이런 애들이다 예 여기에 아이를 쓴다면 여기는 어 어어 아이아이아이 히하고 올리는 게 아이니까 여기다가 히하고 올리는 건 요렇게 요렇게 만나면 뭐야 아하 위 마이 여기다가 데이를 쓴다면 여기는 데이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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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데이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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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뜻이고 무슨 뜻이고 무슨 뜻이야 얘부터 그들의 그들의 이게 그들의 의미입니까? 아 위에서부터 내꺼 이게 나의 내꺼 이건 그의 그의 얘는 그들을 그들의 얘는 그들 을 그들을 그들에게 그를 그를 그에게 나를 나를 네 네 그럼 여기에 여자 한 명에 가는 걸 여기다 쓰고 싶고 그러면 여자 한 명이요? 응 이렇게 올리는 거 헐 쉬 여기는 에 쉼 네 예 헐 헐 여기는 그녀의 것은 뭐지? 그녀의 헐 헐 똑같았네요 흐흐 바쁘다 그치 이제 중학생이면 이건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치? 아 예 그쵸? 네 죄송해요 그의 그녀의 여행이 지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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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시제에요? 어떤 네? 네? 어떤 여행인데 하다 무슨 시제냐구요 시제 시제 음 주격 네? 과거 시제라고요 과거 시제 시제라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까 그럼 과거에 씻었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합니까 디드워시 디드워시 워시드 아직 중학교 아직도 될 준비가 아주 멀었죠 로스 아닌데? 로스 응? 뭐라고? 또한 너무 아쉬워 똑같은 게 몇 개 있는 거야 아 뭐야 시트 응? 위일트 발음이 뭐지? 도로 W I L W I T H O U P 네 네 네 네 네 야 공부 안 해도 너무 안 했다 응 다시 할게요 공부 안 해도 너무 안 했어 이건 뭐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진행할 수 있게 준비해 오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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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